예 자 요 밑에는 또 브로카모 통장의 다이아몬드 와 예 요구라 좀 여쭈어 네네 자 이제 지금 한 5분 되었으니까 너무 예 한번 이제 드셔보시면 맛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얼굴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예 다 유튜브나 인스타 또 그 ss 제가 또 하고 이거랑 비교해 보셔야 돼 뭐 이거 모습 먼저 먹어야 되는데 자 이제 하고 자 그거 한번 드셔보시고 이건 이제 그냥 놔둔 거 이거 맥심 그 길 일반적인 그 컵 분말커프이죠 이게 낫네 이게 낫어요 아 다시 손가락은 뭐 어느게 낫세요 어휴 여기 풀렛 타이몬 자 이제 우리 싸모님도 한번 드셔보시고 이거 묶어 이거 묶어 그러니까 예 자 드셔보시고 어떤신가 딱 하고 네 그건 이제 일반적인 거 자 이거 한번 조금 전에 어떠세요 자 이거 쓴맛이 없고 쓴맛이 달죠 예 그러니까 단맛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맛이 확실하게 보루카보라 요일나는 거 보세요 아까 근데 그 다음에 아까 아마 따뜻한 그게 있으니 네 엄청 따뜻한 게 들어가니까 우쿵 우쿵하게 지금 나는 거죠 예 이게 주의사항은 한 10분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아는가 부드럽다 부드럽죠 어 제가 이거는 아주 급비로 실험을 해왔던 거예요 이제 먹는 거를 실제로 내가 급비로 웅큼 먹잖아 예예 맞아요 차이나죠 아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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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가 이가가 맛이 훨씬 다네 저게 왼쪽이 단다 여기 단다 아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잠시만요 부어드릴까 예 부어봐요 물 벗고 예 자 조금만 아니 저도 실험을 많이 해봤지만 저도 한번 먹어봅시다 일단 오 확실히 달다 음 확실히 다르네 제가 이거 안 한 거 음 안 한 거 어우 확실히 달다 음 안 한 거 아 밍밍한 맛인데 밍밍한 맛인데 음 차이나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보자 차이나 네 차이나 네 네 확실 나네요 내가 온갖에 커피를 먹는 걸 그러니까 맥싱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자 이거 아 진짜 부드럽다 쓴맛이 없고요 그죠 쓴맛이 없어졌어요 마시맛이 낫다 음 확실하네요 야 이거 이제 아 이거 또 재밌는 실험 안 해봤는데 뭐 하겠지 아니 했는데 했는데 그래도 또 새롭잖아요 아 이상 감사합니다 네 광역보석견레닉 카페에서 특별한 또 오르카모나 다이아몬드가 예 물 맛 커피 맛 네 이제 맥싱 커피 맛도 바꾼다는 것은 확실하였고 네 이상입니다 아 이상입니다 아 이상입니다 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.